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아침 7시 2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도 종가매매 대응 안 했구요. 어제 저녁에 뉴욕증시 또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 또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어제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으로 갔는데 원달러 환율 또한 이와 같이 치솟았습니다. 1339원 13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지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FED의 이런 매파적 기조 또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0.25%의 추가 금리 인상을 지금 예시하는 어떤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종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런 발언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금리 인상 소식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투심을 자극해서 완전히 이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다가 금리도 그렇고요. 또 WTI 서부 텍사스한 원유가 지금 90달러 약간 밑에서 89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곧 100달러 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러시아가 휘발유하고 경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유가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지금 100달러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려온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가결 소식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대치가 굉장히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극단을 치솟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분당 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 주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그 뉴스들이 시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지금 14도입니다. 완전히 초가을 날씨인데요. 일교차가 엄청 심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아침에 좀 움직일 일이 있어서 7시 5분인데 일찍이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 시작 전에 조금 어디 움직여서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벌써 긴팔 옷을 입고 있고 아침에 창문을 열면 완전히 초가을 날씨로 춥습니다. 감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고요. 금리는 인상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시장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어제 떨어졌는데 시장에 지금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0포인트로 뚝 떨어져 있고요. 2514포인트로 완전히 코스피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코스피가 이렇게 갭하라 그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떨어져 있습니다. FED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이런 전망이 원달러 환율도 10원 가까이 오르게 하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도 완전히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까지 우리가 대응하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는 바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이런 신호가 다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이러한 분위기로 반전이 되면서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의 이런 전쟁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름값까지 이렇게 올라와서요.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우리 관심주 두 종목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가 에코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잠깐요. 차트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에코바이오 관심있게 보고 있고 AI 관련 셀바스 AI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입자 치료와 관련해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암환자가 한 달 만에 제거됐다는 이런 소식 이런 것들이 중입자 관련주들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오비스가 중입자 관련주로 3일째 지금 상한가 치고 있고요. 비치로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입자 관련주입니다. 우정과이오 역시 중입자 관련주로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입자 관련주가 지금 연 3일째 금주 들어가지고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과 관련된 위메이드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게임 관련해가지고 이런 위메이드 관련주들 관심있게 좀 보시고요. 로봇과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관심있게 볼 부분들입니다. 이런 테마들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테마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테마 말씀드릴 만한 이런 오르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릴만한 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중입자 관련해서 이 관련주만 좀 크게 3일째 움직이고 있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고 환율이 급등이 나오고 금리가 인상할 조짐이 보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크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 없는 데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움직임이 또 수급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좋지 않으면 오늘 시초가도 핫이슈도 또 종가매매도 대응하지 않고 금요일 마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카톡 잘 보시면서 오늘 하루 저와 함께 또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